고해안 선수, 400경기 출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요한아, 사실 프로통산 400경기를 뛰어도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건데 FC서울이라는 큰 구단에서 400경기를 출전했다는 거는 너가 그만큼 그동안 관리도 잘해왔고 또 실력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직 젊은이 400경기가 아닌 500, 600, 700경기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다운 관리와 또 실력적으로도 항상 남들보다 좋은 선수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너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. 항상 응원을 할 거고 FC서울, 고요한, 화이팅! Hey, 요한, my friend. Congratulations, 400 games. It's very difficult to play 400 games for the same team. I want you to know that I'm very happy for you. And I hope we can celebrate 500 together. Yo한아, 400 경기 진심으로 축하한다. 너가 이제 서울이 입당에서부터 여태까지 뭐 팬들도 그렇고 또 선수도 그렇고 너가 정말로 FC서울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는 모습, 헌신하는 모습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500경기, 600경기 뛰어주길 바래. 고요한, 화이팅! Yo한아, 서울에서의 400경기 너무너무 축하하고 형이 항상 응원할게, 화이팅! Yo한아, 영대형이야. 앞으로도 부상 없이 500경기, 600경기도 뛸 수 있도록 형이 멀리서 나와 응원 많이 할게. 고요한, 화이팅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이 모모님은 여기가 제자들에게 이에요.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연락이 데이터가 있는 곳에 저한테 문자에게 제자로 이맘로 MEMBER 제가 직접 전체에 연락해 드릴게요. 친구, 당신은 사랑하는 400 경기들을 축하했다는 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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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존경했고, 엄청나게 존경했고, 고맙습니다.